Q. 에이플라이크 히트 와우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톤의 찬입니다 여러분 안녕 50초 만에 2만 명이 들어오시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빅톤의 찬입니다 여러분 저 보고 싶었다고요 저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늦었죠 너무 늦게 왔죠 안녕하세요 감기 감기 감기는 조금 걸렸는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사실 어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이렇게 금요일 밤 12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이앱 진짜 오랜만이죠 사실 제가 지금 여기 계속 여기 있었어 가지고 또 이 방이 되게 덥거든요 이 방이 더워서 약간 눈도 좀 빨개지고 뭐 해야 할 게 생겨 가지고 그거 하다가 지금 이 시간에라도 혹시라도 우리 앉아있는 앨리스가 있을 것 같아서 켜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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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2020년 처음 브이앱인데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요 지금 어 계속 말 안 하고 여기 계속 있었더니 목이 좀 잠겼는데 또 이런 게 또 새벽 감성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이 쌍꺼풀도 오랜만이라고 네 제가 뭐 좀 또 최근에 또 뭘 준비하고 있어 가지고 계속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쌍꺼풀이 생겼네요 입술 진짜 예쁘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찬이의 라디오 로맨스도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사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얘기를 통해서 좀 받고 여러분과 소통을 하려고 해요 3분만에 하트가 100만리 됐어요? 어휴 그렇습니다 사실 어 제가 지금 음 뭐 웃기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어 혹시라도 밤에 불쾌함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약간 제 이렇게 좀 쉰 목소리도 저는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목소리도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면 여러분도 좋아해줄까 라고 믿고 이게 왔습니다 아 아 그래요 노래 좀 아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 아이즈원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 네 콘서트에서 보여드렸던 아이즈원유는요 어 자작곡이고요 토요 형이랑 이제 작곡가 토요 형과 같이 합작해서 만든 곡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아이즈원유가 굉장히 회사에서도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쓴 곡이거든요 어 사실상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어 안무가 나오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고 음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었 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이즈원유는 제가 진짜 거의 아시아 투어하면서 계속 밤새면서 썼던 곡이라서 애착도 많이 가고 어 진짜 내가 콘서트를 하면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집어넣은 노래가 아이즈원유인데요 굉장히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안무도 좋아요 사실상 안무 같은 것도 이제 또 제가 이제 단장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약간 뭔가 이렇게 댄서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림적인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블루웨이브 진한 파도처럼 난 내 맘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이즈원유 다행이네요 우리 앨리스 안 자요? 지금 12시 넘었는데 찬아 사랑해 나 죽을 것 같아 죽지마 찬이 다리에 하네스 아 하네스 사실 그 하네스 의견을 제가 냈는데요 이제 또 저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포인트를 뭘 줬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또 제가 약간 좀 뭐랄까 TMI인데 제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다리가 되게 얇진 않아요 다리가 얇진 않아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약간 이렇게 좀 더 그런 섹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네스를 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처음에 이게 하네스를 가져오셨는데 처음엔 작았어요 처음에 작아가지고 완전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너무 타이트해서 좀 이제 늘려서 갖다 주신다고 해서 이제 2차로 드렸더니 이번엔 너무 많이 늘려오셔서 두 번째에서는 이제 좀 아 이제 세 번째에서는 좀 합의점을 맞춰서 적당히 했는데 사실 이게 하네스가 다리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힘 팍 주면은 팍 하고 터져요 터지는데 그러면은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무대에서 그런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너무 음란하잖아요 좀 뭔가 아 이게 나만의 착각 죄송해요 약간 뭔가 우리 우리 약간 8세 공연인데 너무 좀 그렇게 되니까 아이고 너무 너무 섹시한 걸로 가니까 아이고 어 내 귀가 빨개진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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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이고 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여유를 두고 여유를 그냥 좀 두고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차니오빠에게 슈퍼초섹시란 슈퍼초섹시란 복합적인 것 사실 어 이제 사실 이제 공연을 하기 전에 어 이제 장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아이즈원유가 의상이 그렇게 뭐 약간 노출이 있거나 이런 의상은 아닌데 뭐랄까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내가 노래를 하고 춤을 췄을 때 그런 느낌이 뭔가 슈퍼초섹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춤을 추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연습을 하잖아요 거울을 보고 근데 이제 또 단체를 맞추고 개인은 새벽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울을 보는데 내 자신이 어 약간 좀 멋있는데 어 약간 좀 섹시한데 약간 이런 포인트 있잖아요 아이즈원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이 좀 뭔가 뭔가 좀 뭐랄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이즈원유에 이어서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 저희 첫 콘서트잖아요 근데 저희 첫 콘서트 화환을 이제 또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제 이제 뭐랄까 그 뭐지 그 제 저랑 똑같은 실물 있는 등신대 그거 그게 서있어서 처음엔 깜짝 놀랐는데 약간 오 뭐지 나랑 닮은 사람인데 했더니 등신대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엔 착각을 했어가지고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너무 너무 멋있 멋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휴 최고였어요 저는 저는 찬희랑 사진 찍었다고 했더니 찬희랑 아 맞아요 저도 찍고 싶었는데 이제 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거의 구경만 하고 바로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최고 콘서트 가족들 반응은 어땠냐고요 오 저 콘서트 사실 콘서트가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잖아요 처음이기도 하고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도 처음이기도 하고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도 또 올림픽에 입성을 했잖아요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로 근데 이제 또 부모님한테 어 뭐랄까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아들 같은 느껴졌어요 제가 사실 어 제가 TMI 너무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사실 이제 회사를 많이 옮겨다녔던 이유가 제가 노래를 정말 못했어요 노래를 정말 못해서 약간 뭐랄까 음치? 같은 이제 그런 연습생이었어요 노래를 많이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근데 부모님이 기억하는 저는 제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노래를 잘하지 못하고 춤추는 건 봤는데 엄마 아빠가 제가 이제 애기 때는 제가 노래를 못했었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많이 하셨는데 이제 또 이번 콘서트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고 많이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춤추는 것만큼 노래 연습을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해서 사실 허스키 허스키한 것도 저도 사실 되게 미성이었었는데 제가 예전에 뭐랄까 그 연습을 좀 잘못해가지고 제가 성대결절에 한 번 걸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목소리가 완벽하게 돌아온 건 아니었는데 그게 허스키한 목소리가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제 색깔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사실상 컨디션 난조가 좀 있어요 제가 좀 이제 좀 성대 그렇게 깨끗한 편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좀 최대한 이렇게 난조 없이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 많이 하죠 그게 지금의 저의 노래하는 색깔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음 그렇습니다 그게 제 목소리의 비하인드예요 저도 사실 되게 맑고 청량한 목소리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 질문도 많이 올려줘요 제가 이거 너무 오랜만에 와서 되게 재밌네요 샤니는 염색하면 무슨 색으로 하고 싶냐고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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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염색 같은 것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염색을 좀 많이 했잖아요 뭐 빨간 머리, 노란 머리 파란 머리, 은발 머리 약간 카키색도 해보고 뭐 주황 머리도 해보고 해서 뭐 사실 스타일은 지금 달라서 뭐 느낌은 다를 것 같긴 한데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서 그런지 뭐랄까 염색에 욕심은 딱히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가 어떤 색이었을 때 가장 잘 어울렸나요? 궁금해요 여러분 의견 좀 보고 싶어요 제가 아 지금 흑발 흑발 은발 흑발 어 네 굉장히 지금 그 지금 제가 이거 갑자기 문득 떠오른 얘기인데 제가 다음 이제 저희 팬카페 댓글에 있잖아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 이거 언제였더라 이게 제가 정말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서 누가 댓글에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뭐지 찬아 튜닝의 완성은 뭔지 알아? 튜닝의 완성은 순정이래 너의 까만 머리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뼈 있는 말이면서도 뭔가 좀 유머러스한 것 같았어요 튜닝의 순정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잔아 넌 거운 머리만 해 이러더라고요 안 되죠? 어 일리가 있더라고요 아하 어우 봐봐요 시인이시라고 흑발이 최고지 저희 마이크도 보셨죠? 저희 마이크 첫 번째로 팀으로 맞춘 마이크입니다 실버 유광인데 너무 예뻐요 샤이 이거 끝나고 퇴근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미정이요 맞아요 바이크 너무 예뻐요 밥 먹었어요 밥 먹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보면은 밀크티 밀크티 펄 추가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밤늦게 커피를 좀 많이 마셨는데 그것 때문에 한동안 잠을 아예 못 잤어요 한동안 이제 뭐 눈물 감았다 뜨니까 막 안 잤는데 잠에 못 들어가지고 한 6시, 7시까지 잠을 못 잤었는데 지금은 이제 밀크티는 별 문제가 없어서 잘 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노래 들을까요? 우리 노래 들을까요? 하나 뭐 들을까요? 여러분 커피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요즘에 또 자주 듣고 있는 노래 어반자카파님들의 커피를 마시고 라는 노래인데요 리프라이스라는 버전이고 이게 부제인가? 아무튼 이 노래 들어볼게요 아이즈언니요? 아이즈언니요? 듣고 싶어요? 안 돼요 우리 함께 즐겨두었던 네 노래 한참을 망하니 그밖에 웃고 있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미리밀미미드에는 가라 대화 기어도 네 IZONE YOU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콘서트에서 제가 자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어.. 저기 선생님이 이거 튕기시면 안 되는데요 어.. 아.. 선생님 이러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말도 없이 꺼져 버리시면은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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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맥 힘내.. 왜이래 긴장한 거야? 왜이래 이런 적 없었잖아 우리 왜이래 왜이래 아 오케이 아 뭐야 왜 다 날라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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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였던 것 같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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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제가 최근에 회사를 가서 이제 그동안 연습하면서 못 받았던 편지랑 이런 거 받았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한번 보이나 이거 제 컴퓨터에 붙어있거든요 아니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많이 챙겼어요 아이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오늘의 시각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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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더라구요 맛있다 다 먹었어 맛있다 온라프 3단 주먹 온라프 3단 주먹 네 어반자카 바하님들의 커피를 마시고 가로열고 리프라이스 해놓고 가로닫고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노래 좋아요 노래 너무 좋아요 그럼요 자기 전에 양치질 꼭 해야죠 아 그럼 이 상이요 라디오 DJ 같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재미가 많이 없어서 제가 표정이 다양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만약에 이렇게 V앱을 했을 때 저의 장점이자 단점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찬이의 V앱의 장점이자 장점과 단점을 골라보자면 장점은 약간 약간 보여지는 게 재미가 없는 게 약간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잠시만 그게 단점인데 단점이 내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단점은 약간 이렇게 보여지는 건 재미없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거 없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최소화시켜놓고 이제 이어폰으로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들었을 때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찌르는 목소리는 아니라서 장점은 최소화시켜놓고 들었을 때 부담없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대유재미라고요? 얼굴이 재밌어요? 오늘 노래 하나 더 들어볼까요? 뺏길까봐 오늘 뺏길까봐 들어봐요 다음 곡 곡은 너무 기쁘지 이 곡이 뭐 너무 처음 알게 뭐 앨범 미니 볼 앨범 앨범 초근접 여러분 화면에 제 얼굴만 떠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얼빡 해달라고요? 여러분 액정에 제 얼굴로 가득 찼잖아 이성의 끈을 땅으로 딱 커리기 왜 울기라는 길만 틀린 적이 네가 꿈을 건지 이게 꿈을 건지 뭔지 뭐라도 이 꿈 안 기억해 잠깐야 자고 맘은 고기를 쑤 너 언제 봤는지 너무 멀어진 우리 뻔한 네가 믿음에 오늘 하루가 난 너무 길어 눈이 맛이 간대? 아이고 아무 자신의 눈빛이 왜 나를 피하는지 조금만 더 불안해져 너를 낚일까 봐 다른 누가 나를 뺏을까 봐 몸에 좀 지를 것 같아 나를 흘러내던 때 내게 떠날까 봐 나를 두고 사라질까 봐 아무것도 정말 못해 난 이게 더 안고 왜 난 이렇다 벅을까 봐 우리 벅을까 봐 너를 찾아야겠다 내의 밥을 지사다 나를 벅을까 봐 아주 너 아무것도 더 좋아 난 못해 난이나 너를 뺏을까 봐 기여도 못해 네 옆에 서있는 건 나 I need you to smile at the end Thanks on the way, girl 제발 기억해줘 제발 기억해줘 떠날까 봐 Just stay with me, babe Can't let you go 네, 됐다 노래 두 개 듣고 왔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좋네요 12시 반인데 저는 항상 그랬던 거 같아요 저는 항상 이 시간에 거의 12시 넘어서 와서 거의 12시 넘어서 오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는데 피에 끼치지 않았길 바래요 콘서트 너무 재밌었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뭐랄까 음악 듣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제 그 공연장에 그런 느낌이 아직도 생각나요 너무 좋았어가지고 핸섭 특히 핸섭 너무 재밌었어요 핸섭 너무 재밌었고 너무 신나게 놀았더니 목이 아예 맛이 갔더라고요 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앨리스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공연도 하고 진짜 최고 빅톤 별 생겼어요? 무슨 별이 생겼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개인 인스타 할 생각 있나고요? 저 SNS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저 SNS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진짜 별요? 아 인디에어 안에서 아쉬웠다고요? 저도 개인적인 소망으로 인디에어 진짜 신명나게 할 수 있거든요 완전 본세나게 전부 나만 쳐다보는 걸 잠시만요 또 힙합의 상징 잠시만요 제가 이거 넣어놨는데 전부 나만 쳐다보는 걸 머리, 손, 발끝까지 looks good 발심하고 쳐다보다 죽을 건 없을 걸 죽는 없을 걸 노웨이 죄송합니다 밤에 너무 신나가지고 잠깐만 정리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주책이었죠 새벽 텐션 저 새벽 텐션 되게 좋아해요 저렇게 근데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Maybe in the air, but you just don't care. 아이고야, 눈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하네. 눈이 완전히 그냥 맛이 갔는데? 돌아와. 안 돌아온다. 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약간 이게 일화예요, 일화인데. 제가 이제 잠깐 피부과에 갔다가 아침을 못 먹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버거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버거킹을 간만에 먹고 싶더라고요. 그 치즈와퍼 주니어가 갑자기 먹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이제 옆에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는데 이제 다 먹어갈 때 쯤에 갑자기 누가 종이를 갑자기 앞에다 두고 갑자기 슥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멍 때렸어요. 이게 뭐지? 뭐지? 이랬는데. 종이에다가 그렇게 적어주셨어. 얼핏 제 생각. 아, 맞아. 그렇게 적어주셨어요. 뭐 일단은 팬이라고 해주셨고. 이제 불고기 버거 좋아하시는데 왜 와퍼 세트 드시냐고. 버거킹에 불고기 버거 맛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드셔보세요 하더라고요. 저도 와퍼 세트 먹을 줄 알아요. 불고기만 먹진 않은데. 와퍼 세트도 좋아해요. 그래요. 저도 와퍼 세트도 가끔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 귀여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보고 계실 줄 모르겠는데. 그때 굉장히 수줍게 종이를 놓고 가셨는데. 저도 가끔은 와퍼 세트를 먹습니다. 마냥 불고기만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1화. 불고기버거. 불고기버거. 그러니까요. 저도 맥도날드 불고기버거를 좋아하지만 때로는. 근데 또 가끔은. 다른 좀 더 프레쉬한 느낌의 햄버거를 또 먹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서 먹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배고프죠? 야식 먹으면 안 돼요. 위 버려요. 우리 야식은 피하기로 해요. 내일 아침 일찍 먹어요. 안녕하세요. 아 맞아요. 팬분들 이제 앨리스 여러분이 콘서트에서 떼창한 거 들었어요.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비키봉도 너무 예쁘지만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도 너무 마음씨도 너무 예쁘고 저의 자랑인 것 같아요 최고였어요 앨리스 최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뻤어요 다 같이 이렇게 마음씨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예뻤어요 우리 앨리스 너무 예쁘다 나의 자랑, 앨리스 맞아요 5월에 노래 보는 거 들었어요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다들 랩 파트는 버벅이시던데? 그리고 미키봉 중앙지어 시스템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거 약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앙지어라고 한다면 유명한 인기 있는 가수가 이렇게 좀 큰 공연장에서 막 파도타기 막 빨간 불 쫙 막 막 빛이 막 이렇게 촤라락 되는 건데 그거 저희가 그렇게 됐으니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 알았죠? 저도 중앙지호가 되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와 그러니까요 비키봉 비키봉 열일해 예뻐 우리 비키봉 착해 우리 비키봉 최고야 깜깜 아 중앙지호 시스템이 안 됐어요 안 되는 분들은 저희 비키봉 AS를 아마 1년 오런티 있을 거 있을 거예요 1년 오런티니까 네 그렇습니다 찬이 뒤에 뭐냐고요? 남은 것도 없지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사실 자작곡을 했었잖아요 자작곡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쓴 노래 중에 이제 뭐 병찬이나 수빈이한테 어울릴만한 곡을 하나 썼었는데 애들이 안 했어요 아니고? 사실 이제 또 못하는 그림이 있으니까 이제 병찬이는 오리를 하고 수빈이한테 제가 형이 형이 되게 좋은 거 썼네 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수빈이 춤췄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제가 쓴 노래인데요 수빈이가 완전 세블링스처럼 완전 멋있고 섹시한 거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약간 좀 밝은 느낌 수빈이 하면 좀 밝은 거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거 할 줄 알아요 그럼 우리 손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물어봤는데 세븐닉스를 할 줄이야. 수빈이가 오히려 슈퍼초 섹시를 했던 것 같아. 네. 이거는 제가 쓴 트랙이고 샘플링 사운드로 만든 곡입니다. 저게 가지고 이러면 너무 어둡잖아. 거의 그래요. 방에서 뭐 작업하니까 동찬이 데뷔곡이요? 아니요. 우리 동찬이는 더 멋진 걸로 해야죠. 우리 동찬이 제 비트보다 더 좋은 비트 많이 받아서 많이 해야죠. 와 하트 천만이 눈앞에 있다고 940만 그렇습니다. 우리 동찬이 동찬이 아이돌이요? 아 그 마지막에 좋죠. 여러분 하트 950만 인데 한 번 달려볼까요? 저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 기다려봐요. 하나 둘 셋 오 신기하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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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HIP HOP 천만 역시 역시 우리 앨리스 최고라니까 이렇게 또 단합하면 이렇게 최고예요. 멋있다 엘리스 최고야 노래 들어볼까요? 뭐 들을까요? 뺏길까 봐 들어봤는데 그러게요 하트가 벌써 천만이에요 빅톤 멋있네 빅톤 잘나간다 앨리스도 잘나간다 최고네 빅톤 완전 아이돌 다 됐네 진짜 제 플레이리스트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엔 팝이요 팝이고 제가 요즘에 꽂힌 아티스트인데요 프리티머치라는 외국 아티스트고 다 좋아하는데 좀 더 신나게 프리티머치의 티처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노래 되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아티스트는 oh yeah, you could be my boss I don't care for myself So tell me your wish I could do the night of the day shift You could find my name on your playlists Your favorite girl, yeah And on the real tip Everything we do is salacious Meet me in your room or the basement Escaping, girl, yeah Make that product you stole Put me on like your clothes We can rock nice and slow Yeah, me and you 여러분 같이 불러요 You could be my teacher You could be my boss You could be my lover You could be my car Baby, I'm a driver Oh, anywhere you want You could be my teacher Really? You could be my boss I don't care for myself It's my birthday Every single day it's your birthday I can make you feel like tonight Yeah In everywhere Yeah Yeah Don't wanna be dry We'll keep on dancing Cause we can't stop We can actin' like a hot pop I got white pop Girl We can actin' like a hot pop You can actin' like a hot pop You can actin' like a hot pop You can actin' like a hot pop I got white pop You could be my teacher You could be my boss You could be my lover Yeah You could be my car You could be your baby I could drive you Oh, where you really want Let's go! 렛츠고! 네, 작은 미니 콘서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새벽에 잠이 올 때 듣기 좋은 노래 밀크티에요? 절대 뭐 이거 알코올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밀크티에요 내일 졸업해요! 졸업하시는 분들 축하해요! 진짜 졸업하시는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카페인 과자 섭취에 카페인 안 마셨는데? 밀크티에 카페인 있나요? 지금 51분째 방송했는데 여러분, 딱 한 시간만 할게요 여러분! 시간도 너무 늦었고 우리 여러분, 너는 자야죠!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여러분과 미니 콘서트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뭐 해볼까? 뭐 들어볼까? 이건 뭘까? 이건 뭐야? 와, 신기하다 우와 기다려봐요, 신기하다 약간 이건 인디웨어 느낌인데? 약간 이건 인디웨어 느낌인데? 이 마음이 싫어요 레 레 레 레 레 레 레 레 레 옹 여러분, 빅토네 인디웨어 좋아하세요? 인디웨어? 여러분, 빅토네 인디웨어 좋아하세요? 인디웨어 좋아하시기 힘들텐데 제 생각에 인디웨어는 정말 매니아층의 노래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최애곡이요? 인디웨어가? 아, 이거 덥네 인디웨어 들어볼까요? 전부 나만 쳐다보는 걸 아, 이거 아닌데 ASEASEASEха songs on the flow 여기 지켜봐 우린 너무 달라 내가 살짝 굽 타면 모두 숨죽여 비추지 빨라 전문단 맞춰다보는 girl 머리 손 발끝까지 looks good 신나고 쳐다보다 충분은 없을걸 노예 yeah 흐름이 넘겨도 게임업 yeah 별란 너무 원하는지 낮은 조명 아래도 터지는 부플레이션 알고 있어 발선을 끼고 있는 걸 보여줄게 이쯤에서 welcome to our world 새해 렛츠고! 우리 달랑 엔젠티에 우리가 렛츠고리 렛츠고! 우리 달랑 엔젠티에 마치 Just Don't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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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원해 더 높은 손을 잊니 해 넌 원해 더 크게 외쳐 잊니 해 내가 널 볼 줄 알 어디서 본건 있어 갖고 쟤 다 흉해 I don't really care about what you say 오늘은 뭐든지 OK Yeah 247 365 We are living one like they want to try Yeah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깎아 기다려서 날 셀 베지 Let's ride 좀 더 늦기 전에 진짜 알아봐봐 재밌다 여러분 내 취향인데? 내가 돌아 서서 더 즐겨 하길 날 보여줄게 상상도 못했던 Great New World 이제 지금 맘 밑에 다 해 우리 달랑 엔젠티에 우리 달랑 엔젠티에 마치 Just Don't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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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원해 더 높은 손을 잊니 해 I want that 더 크게 외쳐 in the air 멈추지 마셔 마치 Just Don't Care I wanna make you mine 점점이 끌려와 너와 함께 점점 끌려와 집에 있을까 보여줄게 Don't let it go Say what? ري퍼 그거 미쳐가는 것 같은데 깜짝이야 왜 아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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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함께 너랑 왜 에어 이 야밤을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신명나게 놀아둔 어쩐 단독 콘서트라고요 방음 확실히 안 돼요 방음 확실히 되냐고 물어보는데 확실히 안 되고요 우리 비키봉 중앙제어 시스템 어디서 키나요? 중앙제어 중앙제어 어디서 키나요? 여러분 근데 이제 59분째 방송을 했는데 우리 딱 Hands Up 듣고 끝냅시다 우리 Hands Up 듣고 인사해요 한 시간 했네요 사실 좀 길게 하는 거 같은데 Hands Up 듣고, Hands Up 마지막으로 듣고 저는 인사를 드릴게요 Let's go! Let's go! Let's go! 질터버린 기분 저 위로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아 Your time 첫 밤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밝게 빛나잖아 다 같이 Say what? 아, 콘서트 생각난다 Let's go Say what 그린 거 지나게 될 걸 숨겨왔던 게 아냐 아직 보이지 않았을 뿐이야 It's so bad 멈춰있던 모든 게 이제서야 움직이는 거야 Set your hands up Baby, get your hands up, I like baby We go straight up right now Deep kissin' from time, playin' down, oh My people are ready to ride up, oh not low 여덟이 들어주고, 여전히 손 바닥에 바닥에 맞닿지 않게 Thank you Say what? 자, 베이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후추에서 다 같이 후추에서 Let's go 자, 여러분, 뭐라고요? 한참을 돌고 돌았지만 제자리 여러분들의 뜻이 낮아진 것 같은 일 우리 다 같이 후추에서 나는 그린 거 내가 도착한다는 말 우리의 동작을 알아주는 것을 우리의 아大家의 모습으로 이렇게 후춘한 것이 자, Let's go Let's go You're in the sun 절대 넘치지 않아 너는 이 땁은 없는 곳으로 꿈꿔질 거야 You're in the sun 다같이 다같이 세인공 여러분 네 여러분, 찬이의 브이앱 마지막 곡, HANDS UP을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신명나게 놀았으니까 이제 자야 돼요, 새벽 1시 때 4분이니까. 저도 이제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얼른 씻고 자야죠. 우리 여러분, 밤늦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텐션 감당 안 된다고요? 어, 잠깐만. 멜론 검색순위 1위가 티처요? 어, 아닌데? 어, 진짜네? 우와, 여러분. 또, 티처? 또, 티처? 와우. 우리 엘리스 최고다. 프리티머치 바로 올라오네. 아, 진짜. 허찬, 노래만 틀었다고 하면 검색어에 올리네. 그러다 Aaa. olé 두 애데이, 우리, 지원 여러분들 보고 계신가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シャ 바로, 그런 기회에 우리 Pretty much Teacher 다같이 앵콜모드 듣고 갈까요? Pretty much의 1등한 기념으로 Pretty much 노래 들을게요. Let's go! Oh, you could be my lover You could be my car Baby, I could drive you Oh, any way you want Oh, you could be my teacher You could be my boss So, I'm a young girl I could do the night or the day shift You could find my name on your playlists With every girl Wow 오늘 고데기 한 거냐고요? 아니요, 제가 머리에 파마 돼 있어서 고데기 안 해도 머리가 이렇게 돼요 그냥 좀 풀렸어요 Let's go! You could be my teacher Yeah, you could be my boss Oh, you could be my lover You could be my car Say what? Baby, I could drive you Oh, any way you want Oh So, how you could be my teacher Ready? Ay! You could be my boss I don't know It's your birthday Every single day it's your birthday I can make you feel like tonight's head In every way Hey, hey Hey Oh, everyone! Pretty much teacher Ah, you... 여러분 장난 아닌데요? 그럼 다 같이 뭐라고 해요? You could be my teacher You could be my boss You could be my boss You could be my heart You could be your Baby, I could drive you Oh, when you really want So how are you? You could be my teacher You could be my boss I don't ever walk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baby You could see it, baby I like you I want you I want you, baby You could see it, baby I want you I want you, baby You could see it, baby Everyone, let's go! Let's go! Let's go! Yes, everyone 이렇게 또 심야에 제가 또 제가 추천해드린 Teacher Pretty much의 Teacher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저는 이렇게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늦은 시간에 이렇게 14만 명 분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다들 제가 또 언젠가 다시 한 번 또 깜짝하고 찾아올 테니까요 우리 그때 다시 또 보기로 해요, 여러분 알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너무 지져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즐거웠어요 재밌었다 끌게요 3 2 2 2 3 8 8 9 10